다음 소식은 좀 무거운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갑작스럽게 지난달 30일이죠.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 슬프게 했던 바로 김주혁 씨. 부검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과수가 고 김주혁 씨의 조직검사 진행한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경찰이 발표했네요. 이주영 기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요? 네, 즉적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숨진 원인은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은 전혀 없었다는 걸로 확인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알코올이나 약물, 독물 이런 것들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근견색, 심장 전독의 이상 확인할 수 없고요. 그게 그 전후 사정에 이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김주혁 씨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그 영상입니다. 김주혁 씨가 타고 있던 바로 그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인도를 넘어서 보도블록을 달리다가 아파트 계단으로 추락하는 이 영상이요. 김주혁 씨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었고 분실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결국에 찾아냈습니다. 지금 찾아서 그 영상, 사고 당시 김주혁 씨 차량에서 찍힌 그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수석 의장 밑에서 블랙박스가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음성은 제대로 이렇게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성 녹음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죄송합니다. 이효정 기자. 지금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인도, 화단을 넘고 인도를 지나 계단 쪽으로 떨어져서 차가 추락하는 그 순간의 모습. 지금 이 영상을 분석한다면 자동차 전문가나 아니면 국과수에서는 사고 원인 대충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도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타이어 흔적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검사해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고 김주혁 씨의 사고 원인, 이걸 밝히는 게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과수에서는 이 영상 분석뿐만 아니라 차량 검사를 정밀하게 해서 이 차량 성능이 이상이 없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질주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사고 당시의 영상. 저게 김주혁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네, 그러니까 김주혁 씨가 바라봤던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우리도 지금 블랙박스로 같이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저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가 지금 실제 시간으로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군요. 그렇죠. 몇 초가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차량, 앞에 차량을 부딪히고 잠시 멈추를 한 다음에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오른쪽으로 달려드는 그 순간의 모습입니다. 네, 중간에 보면 이제 회전을 좀 하는 걸로 약간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쪽이죠. 왼쪽으로 잠깐 기울었다가 멈추고 속도를 내면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질주하는. 그 후에 이제 핸들을 꺾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차가 급격히 방향을 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마 좀 몸 상태하고 비교가 되면 되지 않을까 또. 차량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라도 보입니다. 네, 일단 국가수 부검 결과,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온 결과 내용 중에 중요한 점은 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셨거나 그런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분실된 줄 알았던 블랙박스 영상이 찾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 가지고는 사고, 1차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차량의 성능에 대한 정밀 검사가 국가수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차량 정밀 성능 검사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함께 했을 경우에는 사고 원인도 어느 정도 1차 사고 발생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밝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주혁 씨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 순간의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지금 이 부르시는 이 곡, 남연호수 누구나 다 즐기는 노래입니다. 오승근 씨, 가수 오승근 씨가 부른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그런데 가수 오승근 씨가 지난해 내 나이가 어때서의 제작자이자 작사가 작사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강윤호 팀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판결에서 8억 3천만 원을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폐소한 겁니까? 네, 오승근 씨가 폐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한 겁니까? 사실 이 사건은 내 나이가 어때서가 너무 히트하는 바람에 대박이 나는 바람에 소송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2년에 이 곡이 처음 나왔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고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방송, 지금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하고 음반산업협회에서 나눠주는 저작권료가 있는데 지금 오승근 씨 같은 경우는 가수이기 때문에 가창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받는 거고 제작자인 박무후 씨는 음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료가 꽤 많이 나왔겠죠. 워낙 히트를 많이 했으니까. 이 음원료를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일부를. 그런데 사실 모든 제작비와 작곡, 작사 모든 과정을 제작자가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서상 줄 수 없는 돈이고 가수는 가창료가 가게 돼 있다. 원래 가수하고 제작자하고 이런 식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게 흔한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 대부분 친하지 않나요? 제작자랑 가수가. 네. 아주 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는 일이죠.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랑을 위하여 부른 김종아 씨가 제작자하고 매니저하고 소송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김종아 씨가 이겼지만 이 경우에는 제작자 편을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에서. 원래는 오승근 씨도 가수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고 제작자도 4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쪽 관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오승근 씨가 어떤 음원료에 대해서 조금 욕심을 냈다. 이게 박무부 씨의 주장입니다. 실제로도 가요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가수가 조금 무리수를 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나이가 어때서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곡인데 이 곡을 가수 김은국 씨가 원래는 부를 뻔했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김은국 씨가 원래 부르기로 했는데 김은국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할 때 매니저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떠냐 하니까 딱 들어봐서 좋은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 좋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었긴 했는데 당시에 젊은 사람 프로그램에 본인이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히트 치고 고령화 세대가 돼가지고 떼돈 벌었을 건데 큰돈 벌었을 건데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 바이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요. 우승근 씨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내 고 김장욱 씨가 듣고 이 노래 마음에 든다 이거 꼭 불러라 해서 김장욱 씨 추천으로 불러서 이거 대박이 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국 씨 같은 경우도 개인의 그런 이유가 있어서 거짓을 했듯이 가요계에서 이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장윤정 씨의 어머나 장윤정 씨의 인생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머나도 5명이 거쳐가지고 주현미 씨, 송대같이 다 거절했던 거예요. 다 안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윤정이 신인 가수 가수 장윤정 씨한테 가가지고 대박이 났던 곡인데 이 경우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 가지 김은국 씨처럼 정말 이렇게 100세 시대가 도래해서 중장년층이 열광하는 노래였다면 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런데 김장욱 씨도 배우지만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악의 조회가 있고 공주는 괴로운가요? 공주는 외로운가요? 그런데 차량에 쳐박아두고 일주일 동안 보지 않았는데 안 들었는데 어느 날 김장욱 씨가 노래를 틀더니 흐물거리더라는 거죠. 내 대회가 어때서. 그래서 아내의 권유하고 그렇죠. 그런 걸 보고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오승근 씨가 저 노래로 재기에 성공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오승근 씨는 68년에 투웨이스 그다음에 74년에 금과원 이렇게 활동을 해서 트로트하고는 거리가 먼 곡들을 많이 들었는데 IMF 이후에 사업보다 크게 망했고 굉장히 어려운 이후에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력으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2012년에야 비로소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지 고급을 받아서 완전 대박을 이룬 트로트 가수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가수가 된 겁니다.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 김장욱 씨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김장욱 씨 얘기 하나 궁금한 게 떠오르네요. 김장욱 씨 살아있을 때 오승근 씨와의 연애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한 게 김장욱 씨였다면서요. 굉장히 작고 왜소하고 여성스러운데 굉장히 대담한 면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시청자들이 그동안 김장욱 씨를 보았던 딱 그 사람인데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그런데 그런 스타일인데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된 거는 김장욱 씨가 두 사람 처음 만난 거는 명동에 있는 유지승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미용실에서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오잡겨가 돼서 몇 번 만나다가 3개월 만에 그런데 언론에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게 알려지고 나니까 김장욱 씨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빨리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오승근 씨가 고 김장욱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한 방송에서 김장욱 씨의 마지막 글을 공개한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사랑해요 수고 많았어요 아빠 편의자요 자 이런 내용을 마지막 메모로 김장욱 씨가 세상을 뜨기 전에 남겼다고 하네요. 자 연예계 소식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홉 번째 소식으로 또 준비한 내용이 있네요. 오늘 제작진이 8위로 꼽은 소식이 있네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